아, 이거. 야, 나 등 한 번만. 이리 와. 내가 좀 해 줄게. 이리 와, 이리 와. 등 제껴. 엎어, 엎어줘. 엎어줘. 시원하지? 엎드려봐, 엎드려봐. 완전 시원해. 아, 이거 형. 좋지? 야, 사연했어. 이리 와봐, 형. 야, 너 엎드려봐. 야, 근데 살 것 같지? 너무 시원하다. 희열해, 해봐, 너. 너 해. 하, 진짜 그냥 타고난 예능인들이구나. 야, 해봐. 왜 이렇게 장기적이니? 요즘 시청자들 이런 거 안 좋아해. 빨리 오라고. 빨리 와, 해봐. 내가 형을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야. 야, 예능 때문에 하는 거야. 이거 진짜 형, 이거. 형 너무 좋아할 거야. 이거 형 종독성 있어. 야, 시원하지? 야, 잠 깨. 야, 이게. 이게 사실. 허리 그렇게 하지 마, 희열아. 너무, 너무. 좀 외세적이다. 허리 펴, 허리. 허리 그렇게 구부리겠지, 뭐. 야, 내가. 되게 이게 프로그램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좀 갑자기 재핑이 많이 되는? 여기서 다 돌리실 것 같아서. 에이! 에이, 드러. 야, 근데 너무 시원하다. 시원하지? 와봐. 아, 근데 오늘 유난히 덥다. 군대 훈련소가 들어갔으면 더 힘든 것 같아. 그래! 그치? 군대 훈련소 때 느낌 난다. 아직 일 시작도 안 한 거야. 진짜. 자꾸 이럴 거야, 둘이? 이렇게 일 건성건성하면 마지막에 더 나와, 한 번. 녹화를 8회까지 다 하진 않았지만 지금 최악이야, 둘이. 즐거움은 끝이 없다, TVN.